. 그리고 얘네들은 털을 포메라니아나하고 마찬가지로 털을 클리퍼로다가 막 짧은 클리퍼로다가 싹싹싹 밀게되면 얘네들도 털이 잘 나질 않아요. 모공이 닫혀서. 그렇기 때문에 털을 조심해서 가위컷 해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이중모의 털들은. 엉덩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하나도 있어요. 아주 짧게 되어있던 상황인데도 이제 여기를 항문주의에서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털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여기는. 이렇게 미리 여기는 정리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앞뒤에는 항상 먼저 체형의 길이나 체형의 그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불필요한 털들을 빨리 제거하는게 미용이 빨리 되는 방법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이 어떤 견종이든 가정에서 기르는 것들은 배털 배털 깔끔하게 짧게 정리해주시고 엉덩이 뒤에 부분 그런데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게 좋아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 뒤에 털을 제대로 정리가 안되면 소변을 묻고 거기에 묻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묻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게 좋다는 말씀을 지금 원장님이 하신거에요. 배털 같은 경우에는 7번 날 요거를 이렇게 밀으셔도 깔끔해져요. 배 밑에 부분은 이렇게. 여기 이 배 밑에 부분은 이 아이가 발을 이렇게 다 내렸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신호 그 너비만큼만 밀으셔도 이 아이가 좀 저항하는 거를 조금 덜하게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원하다는 거죠. 이런 만큼 밀어로. 지금서부터는 전체를 막 연결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숯가위나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내려놨을 때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위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위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거의 커트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만 커트를 안 하고 엉덩이 부분 커트를 하면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원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숫가이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딱 경계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엔 가이들이 참 잘 나오잖아요. 요술가이들 나는 것도 있고 토닝가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가이 자연스럽게 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를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요술가이 없으세요? 있어요. 별의별 가이가 다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술가이로 짜는 거. 이게 이제 요술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술가이하고 숫가이의 차이는 뭔가요? 숫가이는 방수가 많고 방수가 이제 최하 35방, 40방 날 저어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지나쳐서 봤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수라는 게 이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방수가 이게 날이 몇 개 안 되죠? 요술가이는 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절삭력은 그러면 더 좋은 건가요? 많이 잘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위법도 되려면서 그러면 숫가이보다는 민가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숫가이로 하면 뭔가 안 잘리는 그런 아예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요술가이로 하면 어느 정도 잘려지는 느낌도 나고 필요치 않은 털들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면 전체를 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들을 자꾸 빗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리대로 늘어났을 때의 모양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 목욕하고 그 다음에 미용하기 전에 목욕하고 바로 그 전에 모습하고는 뭔가 이렇게 자르니까 세련되어져 보여요. 제 느낌에는 뭔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 스타일은 그냥 펌퍼짐하게 뭐 입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느낌이라고 좀 치면 조금 입체감이 더 돋보이는 그렇게 세련되어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좀 얘가 원래 체형이 좀 여기 이렇게 어깨가 조금 벌어졌다고 표현했나? 좀 벌어지고 허리는 허리는 좀 짤룩하고 엉덩이는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체형이잖아요. 그 체형을 살면서 미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얘는 이제 가슴도 이제 원래 다른 견종에 비해가지고 이 백기니즈는 최고가 얼마니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얘는 이제 그 크기가 최고가 얼마 이거 체장이 얼마 이거는 적하지 않고 생긴 모양과 이제 사이즈 요런 걸로 인해서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막 체형을 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어차피 다리가 짧기 때문에 딱 손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도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 다리의 길이를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니 이런 내용은 안아요. 그래 여러분도 뭐 상급 시험 때 다 배우시겠지만 그 시험 그 거기에 상급 시험 볼 때 공부해 하셨겠지만 최고라는 거는 높이에요 높이 그럼 반대로 최장은 길이에요 길이 그런데 푸들이나 뭐 그런 애들은 최장 최고가 1대1이어서 뭐 스퀘어 타입이고 그러지만 이 백기니즈는 지금 권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최장 최고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다리 길이나 뭐 그런 스타일을 그거를 변체를 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체형을 살려서 미용을 좀 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미용을 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6. 고맙습니다. n alt proven